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런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감사합니다. 이 선장. 도문스님 모셨습니다. 도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호사담아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탈이 끼기 쉽고요. 또 반대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이충희 씨,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화가 박혀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보면 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왜 나쁜 일이 생기면 의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쉽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법대로 풀어보면 인과를 따져서 일단 원인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라,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요. 스님, 저는 이렇게 지혜로운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된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산다는 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극복하고 이런 인과, 불교는 인연법과 인과법으로 좀 많이 설명이 되는데 어려운 시련이 오고 좋은 행복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자기 씨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해서 인과 같은 걸 무시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 좀 그럴 때 있어요.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나쁜 짓만 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좋은 착한 사람도 전생에 악한 일을 많이 한 게 남아 있는 한 착한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악한 업보에 대한 그 과가 있다. 그다음에 나쁜 사람이 잘 살더라 한 얘기는 그 사람은 전생에 좋은 일을 해놓은 게 결과로 이렇게 잘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잘못 살면 그 잘못 산 씨앗에 뿌린 게 열매가 익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결론적으로 잘 살아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좀 제일 감사한 건지. 그래요? 우리 이층희 씨는 그럼 뭐가 제일 감사할까요? 일단은 불자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체란 씨를 평생 도반인 게 도반인 것도 엄청 행복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어머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오늘 저녁상에는 아주 진수성찬을 좀 따로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진짜 우리 이층희 씨를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에 문을 열어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아, 이분은요. 제가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연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나 우리 관객들을 너무나 즐겁게 해주는 배우입니다. 4차원의 매력에 진짜 일명 대체불가 배우, 배우 예지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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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냥 이렇게 와주는 것도 좋은데. 어머, 제가 두 개밖에 못 준비해 두 분이 남아가주시고. 네, 우리 동원 스님께. 안녕하세요. 아유, 세상에. 우리 예지연 씨가 이렇게 예쁜 짓을 해요. 이건 또. 아니, 말씀하시다가 혹시 당 떨어지시면 충전하시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하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앉으시고요. 아니, 우리 예지연 씨.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에요. 얼마 전에 뵀을 때는 또 흰머리로 섹시미가 있었는데 이제 단발 커트를 하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 예, 이제 스타일 바꿀 때가 됐죠. 긴 머리 오래 해서요. 네, 너무 잘 어울리고 청순의 보기. 까지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예지연 씨는 또 데뷔하신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제 눈에만 예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의 눈에도 너무 예쁘죠. 제가 봐도 예쁘게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가참이십니다. 아니, 근데 원조 미녀세요. 아, 또 왜 이러세요, 우리끼리. 계속 화장품 모델을 하고 계시고. 아, 그런 얘기 계속 하실래요? 아니, 화장품 모델을 쉬신 적이 없으시죠? 네, 맞아요. 몇십 년을 했죠. 아이고, 예지연 씨는 서로 우리 칭찬하기 급급해요, 지금. 아니, 저는 예쁘다기보다 그냥 뭐 귀엽다.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폴댄스 추는 걸 제가 또 보고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그 섹시하다. 예지연 씨 뭐 귀엽다는 걸 능가해서 힘이 좋다. 저도 보고 아주 몸매가 아주 좋으니까. 그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육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세요? 그냥 힘으로 합니다. 힘으로 어떻게. 아니면 다이어트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하고 아마 일을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우리 예지연 씨는 일을 진짜 다양한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예능. 정말 참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배우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예뻐라 하는 동생이에요. 오래됐어요. 오시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눴어요. 체라씨하고 그랬더니 너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근데 예지연, 여러 명 연예인들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아주 이름이 좋네요. 예지연. 그 다음에 또 미모고 또 그런 비결로 지금도 왕성하게 그 장신의 능력을 활동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아, 저 복을 많이 받아갑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체라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기 좀 한다는 배우조차도 입을 모아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배우가 예지연 씨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도 그렇고 또 배우로서 우리가 봐서도 그렇고 정말 뭘 하나 하면 책임감 있게 또 끈질기게 제대로 하잖아요 뭐든지. 역할 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배우, 배역의 그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건지. 역할 복이 있고요. 그 감독님 복도 있고. 그 팀 복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전체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 또 안 보일 수 있고 또 혼자만 두드러져 보이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깨기 때문에. 근데 그 운이 아주 정말 탁월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복을 받았다면 과거에 제가 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제가 후배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선배님만큼은 아니고요. 많이 쌓아야 돼요. 워낙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주위에 아주 칭찬이 너무 자제하는데 제가 피곤할 정도예요. 너무.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희 38년 차. 네. 아 38년 차 되셨는데 이렇게 친구처럼 같이 다니시고. 친구 아니에요. 알죠. 알죠. 친구 아니에요. 부부 알죠. 제가 아래예요. 아 왜 이러세요. 나이는 위인데. 아 연령은? 아 왜 또 이러세요. 아 근데 일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요.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됐네요. 전혀 싸우질 않아요. 원래 부부가 이렇게 운전 가르쳐주면 싸움 한다고 그러고. 골프 가르쳐주면 싸움 한다고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로 그러니까 운전은 제가 가르쳐주고 골프는 이충희 씨가 저를 가르쳐주는데 싸우지는 않았어요. 아니 방송 지금 MC 하시는데. 저희 처음이에요. 같이 한 거. 카메라 너무 연기 오래 많이 하셨고. 이제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처음. 이충희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툭툭 들어오면서 이거 조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 또 별말씀. 이제 편안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또 왜 웃으셨는지. 아니 잘하셔. 아니 처음이라 소리 들었는데. 아주 잘하셔. 옆에서 잘 받쳐주시오. 너무 잘 받쳐주시오. 신기해할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그래 진짜 그렇게 보여요? 네. 아니 보통 38년이 아니라 한 8년만 돼도 이를 핑계로 안 보려고 하는 분도 많으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지연 씨 하면 또 4차원 괴짜 예지연 스타일이 완전 그 태조 이방원. 아 얼마 전에. 진짜 전혀 반대의 캐릭터로 조선 최초 왕비 신덕 왕후의 강 씨. 첫 사극이지 않으셨어요? 네 대하 사극 처음이고요. 그렇죠. 대하 사극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극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지연 씨가 사극에서 보는 거는 제가 그때 태조 이방원 때 처음 봤어요. 저도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와 왕비 역이라고요? 저야 감사하죠. 그런데 그 제작진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아 왜요 왜요? 제가 걱정했어요. 아니 사극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특히 대학 사극 처음이고요. 왕비인데 저는 아직. 그런데 원래 거기에 강 씨라는 캐릭터가 원래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많지 않죠. 원래는 전쟁 이야기 권력 다툼이 위주라 많지는 않은데 태종 이방원의 가족사. 가족 이야기가 주예요. 그러다 보니 개모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원캐는 없는데 극중 흐름상 강 씨를 넣은 거군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나오시던데. 아니 연기를 잘하면 작가님이 계속 이분한테로 쓰는 거예요. 작가님이 쓰기 나름인 거지. 아니 그 가족사니까 개모와 이방원의 갈등. 그다음에 이방원이 성격이 왜 그렇게 됐는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조선 건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하고. 두 명의 왕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극이면 사극. 사실 장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 알아주는 프랑스 빠. 또 예지연 씨잖아요. 얼마 전에 예지연 씨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가 개봉했던데. 베니싱 미제 사건이라고. 그렇죠? 베니싱 미제 사건이 프랑스 영화예요. 그렇죠. 프랑스 제작, 프랑스 감독님, 프랑스 스태프분들이 만든 한국에서 올 로케 한 작품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프랑스 영화 하면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렵죠. 플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올 로케고요. 그다음에 주인공 올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우가 다 한국 배우입니다. 거의 대사가 한국 대사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 한국 영화인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감독님도 프랑스인이고 제작 자체가 이제 프랑스니까. 그러니까 없던 캐릭터도 만드는 배우신데. 예지연 씨가 맞아요. 불호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파로레. 파로레 역할이었어요. 아, 맞아. 파로레, 파로레. 파로레. 파로레라고 하죠. 파로레. 기억하는 분이 많은데. 가능한가요? 조금씩만 들어주실까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달리다에게 만약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을 만들었을 거고 당신은 바이올린의 음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은 멘트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거는 작은 멘트인데 달리다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거짓말 말뿐이야 이게 빠홀이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빠로레 빠로레로 이분이 이집트 분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조금 바꾼 거예요 빠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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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 당신은 말뿐이야 그러면은 아니야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뭐 이런 남녀간의 어떤 그 사랑 전에 사귀기 전에 밀당의 대화입니다 진짜 그런 그 아까 그 독백처럼 얘기하는 것도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하고 여기가 프랑스인가 파리의 그 에펠탑 아래 우리가 지금 와있나 이런 착각을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저기 에펠탑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하나 대어주시고 아니 예지연 씨를 두고요 얘 재능 부자라고 해요 무용, 승마, 피아노, 기타, 태권도, 폴댄스, 스킨스쿠버, 한지 공예까지 한지 공예? 네 진짜 넘사벽 재능 리스트를 가진 배우예요 아니 제가 가끔 진짜 리얼인데 제가 가끔 전화하면 언니 저 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못 받는데 뭐 했니? 지금 뭐 폴댄스하고요 필라테스하고 언제 언제 그렇게 잠은 안 자요? 아니 재능이 많다라기보다 숙제가 많은 배우예요 작품에서 항상 역할의 특색, 직업이 특이해서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한지 얘기가 나왔는데 달빛기로 올리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임권택 감독님의 달빛기로 올리기 영화에서는 한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제가 좀 발랄한 캐릭터라 한지의 결을 담고자 한지 공예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내내 그 결을 조금 담고자 계속 그 한지를 엮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씨앗통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태권도는 옹박 감독님 프란차 핀카압이라는 태국 감독님이 계세요 그 영화가 태권도 영화였어요 케이 타이거즈에서 태권도 그때 2단? 2단까지 따고 그리고 영화 찍고 3단 딸 때 드라마 들어가서 못 따고 지금도 가끔 발차기하고 나태주 씨랑 같이 찍었죠 배우지만 그게 대충 하는 시늉 조금만 배우고 마는데 아예 라이선스를 따네요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작품도 어렵고 역할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늦게까지 활동을 완성하게 하는 이유를 보니까 본래 자질과 자능을 갖추고 계셔 그런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 쉽게 얘기해서 그 대목에 있어서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있는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직접 배우고 태권도 영화는 내 권놀래가 직접 해서 2단까지 따고 한지공예 얘기에는 내가 그 결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배우고 재질과 재능에 노력까지 하니까 수명이 길겠습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배웠던 것들이 다른 작품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해요 그렇죠 한 번 보여주면 연관에서 일이 많이 들어와요 불어 같은 경우는 연관에서 한불상후교류 130주년의 때 다큐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예능을 찍으러 간다든지 이번에 영화를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뭐 피아노도 드라마 네일도 칸타빌레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피아노를 쳤었어야 돼요 음대 교수여서 그 다음에 김승우 선배님 김승우 선배님 이제 감독님이시죠 감독님이죠 이제 김승우 감독님의 단편 영화 있어요 포가틀러브 근데 그거 찍을 때 옥상에서 제가 그 짝사랑의 그 아픔을 막 그 아파하는 그런 장면인데 대사는 없어요 근데 그날 비가 정말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저 장대비를 막겠다 이 짝사랑의 아픔과 저 소나기가 너무 잘 맞는다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저기서 그냥 막겠다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다 망가진다 지금 다 철수를 해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무실에서 몰아시 하다가 전자 피아노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고 그게 연결이 되고 그 전에 배워놨던 거를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드라마 도도솔솔솔 도도솔솔 랄라솔 그거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도솔솔 랄라솔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이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뭐 아주 소소한 행복 우리들 얘기예요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아서 차에 피아노 전차 피아노를 사고 그 중고로 그랜드 피아노를 샀어요 이렇게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재능이라기보다는 처음엔 숙제였다가 지금은 친구가 됐어요 우리 예지연 씨 하면요 정말 입이 마를 정도로 상복도 또한 많으세요 2002년도 그 생활의 발견으로 춘사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해서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올미다로 KBS 연예대상 인기상 영화평론가협회 여우주연상도 받고요 또 정글의 법지 예능으로 가서 SBS 연예대상 베스트엔터테이너상 또 오해영으로 아시아태평양 스타어워즈 여자연기상 아이고 제가 숨차요 아니요 키스 먼저 할까요 또 백상예술대상과 오래했고요 오래했고 연기만 했고요 그러니까 또 SBS 연예대상 여우주연상 싹쓸이하고 같은 해 2018년도에 왜 그 선언이지만 17입니다로 2018년도 SBS 연기대상 여우주연상 와 진짜 상이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2019년 주번은 없더라도 또 MBC 연기대상 주말드라마 최우수 연기상 2020년도 도도솔솔 랄라솔 그리고 K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부분 여자전상수상 정말 정말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자막으로 쭉 가야 될 걸 우리 작가님이 저렇게 다 써서 제가 다 읽었어요 자막으로 막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연기를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귀한 상까지 그냥 많이 많이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자 하라는 어떤 하늘의 지시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서구 미녀분들 내가? 나 춘향이에요 아니 눈도 크시고 코도 높으시고 외국에서 지나가다가 뵈면 그냥 프랑스에서 보면 프랑스 여인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기자를 하실 수 있었고요 저는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선배님들이 눈도 작고 특색도 없고 뭐 좀 다시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고 오디션도 거의 다 떨어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때 소속사에서는 이제 그만 시집가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차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오디션이 길었고요 그때는 이제 춤을 추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무용으로 붙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 했죠 그렇게 뭘 하나를 많이 해가면 간신히 역할을 하나 얻을까 말까 근데 그때도 못생겼다 거의 이충희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농구를 하려고 막 했는데 넌 재능이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해서 아 선생님이요? 오기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나도 소질없다고 설마요 세 번을 쫓겨났어요 그랬대요 세 번 쫓겨나고 마지막으로 가서 하겠다고 그러다니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예지원 씨나 이충 씨나 거의 자기의 노력으로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것 같네요 뜻이 있고 단기간에 스타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길게 평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카메라에 안 맞는다고 욕을 먹더니 이제는 카메라에 카메라 마사지라고 그러나요 그게 우리가? 저도 신기해요 카메라에 맞게 얼굴이 변해요 아니 어렸을 때도 애기 때도 제가 알거든요 변하신 거죠 운동에 맞게 몸이 몸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래하면은 그리고 어릴 때도 워낙에 예뻤어요 많이 길게 간다는 것보다는 운동하면서 못한다고 세 번을 쫓겨놨는데 어릴 때 오기로 잘한다고 얘기할 때 나 그냥 그만둬야지 그 얘기까지는 들어봐야지 그랬는데 또 어린 마음에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보니까 완전 직업적으로 왔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게 있어요 이걸 다 못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가 항상 저도 있어요 대체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여기는 생존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못한다 못생겼다 재능이 없다 이 얘기를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가 될 수 있다가 약간 트라우마식으로 있어서 과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완전히 극중에 맞게 노력을 하고 했던 예지효 씨인데 필로그라피 보면 색다른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나눔 대상에서 연예인 부분 나눔 인상을 수상하시는 건데요 그게 컴패션이라고요 봉사 단체 단체죠 차인표 선배님 신혜라 선배님 두 분이 두 분처럼 금술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냥 몇 번 해야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연기자로 혜택을 받았으니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몇 번만 해야지 하고 갔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두 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감동을 받았지만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몇 살이었지? 30대 그때였는데 그때 생각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다음에 나이 들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가서 여유 있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대 초반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왔구나 저한테는 그게 큰 자극이었고 그때 이제 차인표 선배님 신혜라 선배님 덕분에 IT를 가게 됐어요 IT 가서 거기 땅을 밟아보고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교감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큰 마음에 터치? 그렇죠 감동이 오는 거죠 깊이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 결연이라고 하죠 연결해서 결연했던 아동 몇 분을 초대를 해서 밥을 먹었는데 아이들이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왜 설사를 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전체가 다 울고 숙연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거기에서 놀라운 걸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겪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용기가 생긴 거죠 맞아요 막 그렇게 갈 때 어떤 거를 싸가지고 필수가 뭐고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은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SBS 희망TV 뭐 MBC 뭐 하여튼 되게 많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정글의 법칙 가는데도 큰 무리 없이 가게 되는 정글의 법칙까지 그래서 예능까지 또 이어지고 나눔이 네 예능까지 나눔이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고 상관없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가진 게 아니라 또 마음 플러스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어쩌면 그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더 행복을 느끼고 감동을 더 진한 감동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두 분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부부도 이제 봉사 다니면서 맞아요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 시도 봉사하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됐다고 그렇죠 많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 쓰는 말이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우 아파 죽겠어 뭐 이게 뭐 죽겠어 이게 뭐 일상 용어죠 그냥 허드레로 하는 말투에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거기는 정말 끼니가 없어서 진짜 못 먹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많을까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갇힌 생각을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반성도 하고 성장도 하고 다녀와서 이게 평생 갈 것 같지만 한 한 달 지나면요 다시 저로 돌아와요 아 그렇죠 그게 인간이니까 피아는 인간이요 또 다시 근데 인간은 또 축은지심으로 그 자비심으로 또 부타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해야죠 왜냐하면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믿음이 크고 또 방송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전 그 힘을 믿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이 순간을 보시고 나눔으로 또 동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작든 크든 우리 공인들이 정말 그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이름을 알리고 성장을 했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쓰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사회에 작은 힘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주고 우리가 또 동참해서 함께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저기 그렇게 봉사를 가면 그 많은 분들을 뵀는데 거기가 어디지 그는 우간다였어요 우간다에서 만났던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너네처럼 우리나라가 빨리 잘 돼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싶어 하 그러니까 그쪽 그 오지 가난한 나라의 꿈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도 갔었었는데 우리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도 한국을 사실 도와줬던 나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6.25 때에 그들의 기억은 한국은 지옥이었다는데 지금은 감히 맞아요 우리가 또 그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너무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부러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의 꿈이 한국처럼 되자 한국의 기적을 일으키자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뭐 언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어떨 땐 시청자들을 석절없이 웃기도 하고 때론 가슴을 파고대는 절절한 연기로 울리기도 하고 예지윤 씨의 연기가 왜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스님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스님은 어떠세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들이 나를 성장시켜준다라는 얘기 상당히 좀 와 닿거든요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좀 지분 좋게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이 베풀어 달라고 할 때 내가 복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려운 사람이 준 거다 나한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 기회를 맞습니다 나한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들이 나를 성장시켜준다는 말씀하고 같이 제가 생각을 해봤고 지금 연기를 지금까지도 그러한 인기 하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너와 나는 하나다 인류는 한 덩어리다 우간다고 이리와 배우 한국이고 모든 사람은 다 인기 여기 평등하고 똑같은 평등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그네들을 베풀면서 또 연기를 할 때도 내가 연기자로서 시청자 관객으로서 나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 사람들하고 한 사람 한 몸으로서 호흡을 해야 할 대상이구나 이러면서 연기를 하셔도 그날과 함께 묵언의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말로써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연기 현장에서 직접 연기 따로가 아니고 그게 내 삶이다 생각하고 하시니까 시청자들이나 그런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왕성에 활동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나뉘의 대상 연예인들 그것도 받았다는 거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연기를 하시니까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지윤 씨의 연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예지윤 씨 계획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다음 달부터 드라마 촬영이 들어갔고요 제목이 뭐죠? 하나는 두뇌공조랑 네 하나는 대신관 렘브러리입니다 어렵네요 제목이 네 아니요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작품이고 그래요 아마 내년에 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송은 내년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작업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할 기회가 되면 저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김승우 선배님 김승우 선배님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만나잖아요 네 같이 하는 걸로 우리가 하고 싶은 역할을 계속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쓰시니까 쓰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분이 단편이라도 로맨스를 하시면 어떨까요? 아 저 됐고요 저희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방정사이 코미디 코미디 하고 싶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한 소감 어떻었대요? 아니 뭐 방송 같지 않고요 그냥 카페에 있는 것 같고요 스님 계셔서 좀 따뜻하고요 더 의지가 되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충희 선생님은 처음이신데 생각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요 깜짝 놀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저 지금 못한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언니한테 혹시 혼나세요? 아니 혼 안 내는데요 아 별 말씀을요 전혀 왜 그런 식으로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농구를 하면 내가 더 잘할 거다 아 맞아요 그렇긴 하죠 농구를 하면 훨씬 잘하죠 아니면 다음 야외에서 하시면 안 돼요? 농구하면서 농구 이렇게 저도 가르쳐 주시고 농구하면서 해도 되게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유예진 씨가 이렇게 유쾌해요 그리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혹시 농구 하실 줄 아세요? 좀 내가 좋아해요 아 좋아하신다고 같이 운동프로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수영 이런 거 수영도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주신 우리 예지연 씨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감사할 일이 두 배 세 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 또 누구보다 맑은 영혼의 소유자 우리 예지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네 저는 요즘 부처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그 제가 보는 세상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층희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래요 어느 스님 말씀에 네 이해하는 것은 기쁨이요 네 좋아하는 것은 기쁨이요 네 사랑하는 것은 기쁨이요 네 베푸는 것은 기쁨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 정말 마음에 다 와 닿는 거예요 네 보고하십니 나의 작은 실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처님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여러분이 부탁에 법보시 후원을 해주시면 불교를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855-0108번 자 108번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법보시에 동참해 주세요 ERS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지을 산업이 아직이라면 바로 지금 가승비 좋은 붓다의 법보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권순하는 이 마음이 너무 행복하는데요 저는요 네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보실을 법보시나 전부 다 제보실을 많이 하면 잘 살고 사람한테 좋은 일에 권선 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니 동참하면 어떠냐고 권선하는 복은 인복 저는 요즘 붓다의 이런 카드가 있잖아요 가입 신청서 카드가 저는 제 핸드백에 늘 갖고 다녀요 몇 장씩 그래서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은근히 이제 이렇게 제안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흔쾌히 이렇게 동참에 붓다에 가입을 해 주시더라고요 만은 씨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아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데 포기 활동도 하고 너무 좋은 곳에 쓰이는 거야 이러면 진짜 제 지인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해줘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 주변 지인들께 우리 붓다에 가입해 준 제 친구들 동생들 또 언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서 새롭게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방송 보시고 붓다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수월가늠도 판화와 마녀마을 숙박근을 보내드리니까요 1855-0108번 보뽀시 전화 많이 좀 걸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감사의 주인공을 모셔봐야죠 네 이분의 만나볼 주인공은요 어머니로부터 아주 귀한 유산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김영애 부살림을 모셨습니다 부살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살림 좋은 인연입니다 아니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려고 했었는데 차표가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휴가철이 돼서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와서 작은 아들 집에서 자고 또 우연히 또 직행버스가 한 번만에 와서 부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아침에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우리 작가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아주 귀한 유산을 주셨다고 그래요? 모든 자녀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로부터 다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러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러주신 게 제가 어릴 때부터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정말 부처님 법을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고 정득할 수 있게끔 된 그 밑바닥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님 따라서 절회를 다니시고 하신 건가요? 정말로 엄마를 따라서 기도하게 된 나이가 이제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 데다가 술을 많이 드셔서 경제적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말로 저희 삼형제 오빠, 언니, 저 이제 이랬는데 정말로 키우느라고 정말 보참 지고 이렇게 팔러 다니는 장사로부터 해서 이렇게 가정을 생계를 이렇게 꾸리시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오빠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부산에서 좋은 부산고등학교 또 서울대학 가게 되는데 대단한 거네요 네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집에 이렇게 장사하시고 오시면 계속 세수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못 다음에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너도 딱 한 가지 너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엄마 따라 부처님 간세혼보살님을 한번 염송해 봐라 이러시는데 어린 마음에 아 그럼 내가 소원에 빌 게 뭐가 있지? 딱 하니까 그때까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통신부에 수가 하나 없었어요 언니 오빠는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저는 양, 미 이것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장사하시고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장사하시니까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언니 오빠도 엄마가 공부하라 안 해도 저절로 잘하고 이러니까 막내니까 그냥 놀고 건강만 해라 이 주이니까 저를 공부를 안 시켜서 미 양을 받아도 이게 뭐 다는 건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아 그러면 제가 통신표에 수 하나만 있게 해 주세요 부처님 그 다음에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요걸 이제 빌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밤에 세수를 탁 하고 엄마를 따라서 북쪽을 탁 보고 면벽을 하고 관세원 보살님을 어릴 때부터 불렀어요 그게 날마다 했는데 4학년 올라가서 1학기 통신표를 딱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기적이죠 저한테 통신표를 딱 받는 순간 수가 두 개고 모두 다 올 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부처님이 뭐지? 관세원 보살님이 뭐지? 이 마음이 막 환희심이 입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통신표가 이렇게 바뀐 거는 아 내가 관세원 보살님 엄마 따라서 관세원 보살님 기도한 것 밖에 없구나 기도 가피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기도 가피가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어린 마음에서도 이거는 부처님의 가피라는 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이 최고야 이 마음이 제한테 딱 자리 잡혀서 부처님의 끈을 안 놓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우등생이 되고 또 선생님까지 되셨다고 그리고 한 분은 뭐 어머니 기도로 따님이 죽을 고비도 넘기셨다고 그래요 죽을 고비를? 네네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감기약을 잘못 먹고 이렇게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먹으면 토해지는 그런 이렇게 이제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휴학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휴학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기 구인사 네네 제일 처음 이제 상을 뭔가 대조사 스님 살아 계실 때 첫 신도 분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제 제가 간세현보사를 부를 때 이제 어머니께서 구인사와 인연이 되셔서 어 대조사 스님 법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셨고 그런 와중에 제가 아프니까 오죽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엄마는 그때 우셨대요 제가 죽을까봐 그래서 하루는 탁 선몽을 이제 꾸셨는데 꿈을 꾸셨는데 상을 대조사 스님께서 나비가 탁 얼굴은 상을 대조사 스님인데 몸 이제 몸이 나비가 되셔가지고 제가 누워 있는 큰 거울이 그 위에 있었는데 거울에 탁 앉으셔서 저를 친견하듯이 탁 내려다 보시더래요 네 그 꿈을 꾸시고 이제 엄마가 이 꿈이 뭐지? 이러셔서 이제 어느 절에서 이제 큰 대보살님 되시는 분께 이제 꿈 이야기를 하니 아 당신 보살님 당신 딸은 안 죽겠다 상을 대조사 스님 부처님이 이렇게 친견하셨는데 당신 딸은 안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께서 더 열심히 이제 정신하셨고 저도 이렇게 다 나았죠 너무 감사하죠 기도가피가 계속 이어진 걸 보면 스님 보살님이랑 그 어머님의 불연이 남다른 것 같아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유산을 보통 물질로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질로 유산 받은 것은 받을 복이 있으면 오래 유지되지만 받을 복이 없으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어머니는 보살님한테 부처님의 인연 법의 인연을 유산 시켜줬어 그 유산은 영원하단 말이야 부처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보살님은 지금 어머님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도의 가르침에 유산을 받으셔가지고 그 어려운 때나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최고의 유산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인연으로 3천배 수행도 하시고 그 다음에 큰 스님 2년 맺고 기도도 꾸준히 또 하셨다고 했는데 네 참 부처님 법이 제가 너무도 영음하고 과학적이고 이렇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이제 엄마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부처님 오로지 믿음 그냥 또 제가 이제 졸업하고 제가 학교 교직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달간 엄마가 또 쟤를 손을 잡고 저희 집 근처 이제 마하사라는 절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한 달 엄마랑 아침마다 가서 나 안전 기도를 했어요 딱 한 달 되고 기도를 딱 내려오는 순간 제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사립학교에 고등학교에 이제 제가 또 교편을 잡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요즘 잘 때 꼭 이제 간선생님 부사님 좀 찾고 아침 일어나서 꼭 찾고 정국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마음이 굉장히 갈수록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무탈하게 살다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고통과 딱 맞닿게 됐다고요? 네 제가 아까 엄마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아픈 아프고 이런 가정 느끼고 이제 또 나아져서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도 자상한 남편을 만나서 초반에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부려울 게 없을 정도로 그냥 평탄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법화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중2였어요 작은 아들이었는데 아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중2병 사춘기를 하는데 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또 한 단계의 부처님 법을 가기 위한 저한테 시험 단계로 구체적으로 아들님이 어떻게 속속이던가요 네 네 제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었고 해서 애들의 교육에 대단히 관심을 가졌죠 예능 뭐 미술 태권도 뭐 뭐 이렇게 바이올린 그거 첼로까지 우리 작은 애를 하면서 이렇게 예능은 예능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수학은 수학학원 다 치니까 한 7개를 제가 그때 당시에는 또 경제가 다 따라갔으니까 라고 형아가 공부를 잘했어요 2살 차이였는데 형이 하는 대로 작은 아이도 똑같이 그냥 따라 같이 코스를 밟게 하니까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죠 집단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논술을 중요성을 느끼고 이 작은 아이를 논술 학원까지 보냈어요 그게 다가 근데 이 논술 학원이 그냥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두 세 시간씩 길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가출을 했어요 지는 학교 이제 앞에 내일 아침에 가리라 생각하고 학교 앞 진질방에 있었대요 근데 일어나니까 9시 반이라서 못 가고 이제 오후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를 안 왔다 학교를 안 왔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늘이 노랗고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반항이 시작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말석을 일으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면 반항을 그때 당시는 뭐 남자 애니까 말 대고 말 대고 콱 콱 하고 뭐 문 콱 닫고 들어가고 정말 그렇죠 말만 하면 문 콱 닫고 들어가서 대화가 안 되었죠 그리고 오로지 컴퓨터 게임만 했죠 하루는 이제 기도를 다 거실에서 명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 또 게임을 하나 보다 그래 하고 그냥 했어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 하고 한 제가 이제 자복을 이제 거두고 일어나는 시간을 보니까 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언제까지 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가를 한번 지켜보자 싶어서 있었더니 4시까지 하더라고요 새벽 4시 그때 제가 완전히 한 마음을 바꿨어요 나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밤 2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너는 4시까지 게임을 하네 그러면 너는 그 분야에서 도를 이룰 수 있겠네 아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너가 정령 하고 싶은 게 그 길이라면 오늘부터 엄마는 너를 인정하고 너를 밀어서 그 분야의 너가 도사가 되도록 내가 한번 너를 밀어줄게 이 마음을 탁 묶고 아침에 아들을 불러서 너 그렇게 게임이 재밌니? 너가 정말 그 길로 가고 싶니? 하니까 지가 재밌대요 그래 오늘부터 엄마랑 대학을 게임 학과를 찾아보자 게임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자 대학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제가 컴퓨터 뒤져서 학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끔 해 주니까 학교 가서 학생 회장도 하고 하니까 자신감 보살님도 어렸을 때 선생님의 칭찬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정말 수가 많은 학생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이제 깨우친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터준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마음 알아주는 법문에 그 한 귀가 딱 들리면 정말 감동이고 울컥하죠 네 그쵸? 네 모든 스님들의 법문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모두가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능 도중에서는 아 이 부분에 또 궁금증이 있고 이 부분에 궁금증이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수행하는 도량에서도 몰수히 듣고 또 그거를 또 TV 불교 TV에서 나오는 또 다른 스님한테서 들음을 해서 아 이게 하나네 또 하나네 증금받는 느낌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TV 방송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스님의 귀한 법문 하나가 부채님 경전 글귀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죠 스님 네 보살 자격이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원력 사옹소원이 우리가 거룩한 부채님이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 다 끊고 법문 다 배우고 불도 다 이루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그런데 보살님은 그냥 스쳐가지 않고 사옹소원에 네 포인트가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력 보살이야 사옹소원이 원력을 세우는 거거든 사옹소원을 듣고 더 정진했다는 건 보살님이 보살 자격이 넘치는 거예요 대단한 신행생활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불교 TV를 시청해야 겠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BTN을 들으면서 위기의 극복의 방법으로 불교 공부를 택하셨다고요 네 저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 중 2병 또 가정의 부부 사이 부모와의 관계 이런 모든 고통을 저는 이렇게 체험하면서 겪어냈으니까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싶으니까 불교 상담사가 최고겠다 싶어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그것도 또 1년만 공부하리라고 갔다가 지도자 가정만 하리라 했다가 아니야 이건 석사까지 따야 되겠다 해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석사 따고 그 하는 과정에 불교 상담사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워크샵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모래놀이 심리치료사 이런 것도 따고 정말로 저 나름대로는 또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게 됐죠 정말 이렇게 불심이 가득하시니 뭐 아이들 가르칠 때는 뭐 더없이 또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옛날 중학교 교생 실습 나갔을 때와 고등학교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인성적으로 참 안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웠는데 이 유치원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좀 잘 잡아줬으면 나처럼 엄마가 부처님 법을 이렇게 이끌어줘서 제가 인성적으로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유아 때부터 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 왜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가 언젠가는 이 유아의 유아 교육에 한번 힘을 서리라는 게 저도 모르게 한번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아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학습 코칭 인성 코칭 논술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해요 저를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젊은 선생님이 아닌데도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니까 교감이 되니까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이상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또 아이와 이렇게 교감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 또 행복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불교 유치원 원장님 하시면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속색이던 아들 그 게임만 하던 아들이 그래서 이제 게임 전공을 했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우리 아들이 그 대학 나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회사인 넥슨에 지금 어머! 그래요? 어머니한테는 또 잘하는 효자로 소문이 났다는데 너무도 그 자기를 알아주고 그때 이후로는 애가 바뀌어서 너무도 저한테 효도를 하고 있죠 너무 기특하네요 아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뭐 진짜 가슴이 뭉클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처님 법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고통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 좌절했었고 만약 제 성격으로 저는 정말 완벽주의자고 정말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사람 내가 어제 아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아마 정신병원에 갔을 거야 그때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살아 있었겠니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마가 건강하고 지금 부처님 법을 이렇게 배워서 정말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이 삶이 너무도 감사하거든요 그게 우리 아들이 또 나를 이만큼 오게끔 원동력으로 역행보살이죠 그렇죠? 역행보살로서 저를 이끌어 주었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 모든 선지식분 스님들 도움 주셨고 불교 방송 이런 하나하나 본문들이 다 제가 이게까지 오게끔 다 뭔가 하나가 나를 위해서 뭔가가 이게 꾸며져 있는 뭔가의 과정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저는 부처님 법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정법으로 이끌어 주신 큰 스님께도 네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 얘기는 꼭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했던 거는 그냥 그냥 진심해서 그냥 기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 하면서 그 절에서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저를 위해서 구병시식해 주신 분 영산 스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마장이 오면서 알게 된 저는 지금 저희 부산의 천불정사 고담스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이 스님으로 인해서 제가 삶이 바뀌었고 부처님 법이 아 기복이 아니구나 아 몸으로서 정득해 나가야 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주하면서 나를 받고 나갔을 때 모두가 평온하다는 이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고담스님이세요 아 아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또 우리 김영애 부살림을 이끌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큰 감사를 느낀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부살림의 신행에 포문이셨던 어머니와 이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게 이때까지 저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엄마도 평생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혈압으로 또 쓰러지셔서 지금처럼 중환자로 이렇게 계시는 이 상태에서 근데 엄마가 의식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 전화 오기 전에 제가 딱 깨달은 게 아 내가 엄마를 잡고 있었구나 엄마를 내가 내가 완전히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가서 목룡존자처럼 엄마를 획탈시키리라 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가 좋은 데 가세요 하면서도 전 마음속에서는 아직 내가 해탈을 못한 상태니까 엄마를 붙잡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순간 깼다고 한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엄마를 붙잡고 있어서 엄마를 이제는 놓아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큰 스님께 엄마를 위해서 독불공 내가 이제 웃으면서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독불공을 드렸는데 마침 전화가 코로나 때문에 문병이 아 이게 병문안이 안 됐잖아요 면회가 안 됐잖아요 면회가 안 됐는데 불공을 딱 끝나고 딱 올라오고 마쳤는데 서울에서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가 위독하니까 내일 당장 올라와서 이렇게 면회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돌아가실 줄 알고 왔는데 면회를 하면서 제가 엄마 귀에다가 대고 엄마가 너무 훌륭하게 우리를 키우시고 너무 훌륭하신 거는 다 아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정근 엄마의 남편분한테 엄마가 진정으로 참회하세요 지금 엄마가 의식이 깨어있다면 엄마 아버지께 정말로 아버지의 한 남자로서 사랑받지 못한 그 한이 엄마를 이 정도로 잡고 계신 것 같다 엄마 아버지한테 진정 참회하고 엄마의 그 성품 자리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만 끈을 잡고 가시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 의식이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간호사께 전화를 하니까 따님이 다녀가시고 난 이후로 지금 정말로 꺼져 가셨는데 엄마가 평안한 상태로 지금 계시대요 제가 발언하고 불공 드린 게 그거였거든 엄마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육신을 떠나서 그냥 홀홀 분리된 평온한 상태 그 상태로 가기를 불공을 했는데 이번 불공에서 제가 그게 부처님 발언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부모한테 빚 갚으러 온 자식이 있고 빚 받으러 온 자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김영애 보살님은 빚 갚으러 보혼하러 온 자식인가 봐요 보살님 어머님 이름으로 부타회에 보시를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고 그래 저도 포교사지만 이 포교라는 것을 이 불교 TV에서 너무도 잘하고 있구나 내가 다음에 성공을 하면 반드시 불교 TV에 보시를 하리라는 마음이 또 한순간 서쳐 지나갔거든요 어머님 이름을 이번에 아시게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크게 성공을 못해서 이 정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이때까지 차일피일 미루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부타회의 인연이 이렇게 제가 기회가 되므로 해서 조금 하나만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보시도 많은데 굳이 부타회의 법보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까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이 법원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이 BTN이 너무 감사하니까 앞으로도 잘하셔서 모든 중생들이 그냥 한 귀 한 기절 듣고 그냥 깨닫고 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스님 우리 김영애 보살님의 그 마음이 더 감동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방송 포교의 위력 일대일로 포교를 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BTN의 후원의 법보시로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그 복을 짓는 거죠 영원한 복 아름다운 신행을 대물림해온 모녀를 위해 우리 스님 추건 좀 해 주십시오 네 BTN에서 마련한 이 단주를 선물에 띄어 드리고 추건 위에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나오셔가지고 꼭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삼명 육신통을 구족하시고 불가사의한 의실력으로 본부 중생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제불보살님 제불보살님 일백사위 제대 성중님 여기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영애 불자님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삼천배의 하심수행과 호계합장 기도도 몇백일 철모론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시절 어머니의 교통사고 쾌차를 기원하는 밤샘 팔양경 독송 등의 신앙적 기도와 어머니께서 불법 만남의 인연 정신적 유산상속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불자 김영애 불자님 부처님 말씀 경전은 뜻모르고 글귀에 따라감을 지향하고 단순 문자가 아닌 문자 반야임을 깨달으시고 불법의 감노법의 법의 선열 법의 충만 선열의식의 문수의 지혜증장과 보현보살의 행원인 여설수행공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니 삶의 질이 바뀌고 행복이 찾아오고 가족에게 바뀌라고 하소연하기 이전에 내가 바뀌니 모두가 바뀌더라의 모범 불자 김영애 불자님 하바세계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시고 역경계를 부처님 법을 말씀으로 이겨내어 꽃길은 나에게 달렸음을 실천하시는 김영애 불자님 그리고 그 가족에게 늘 볼 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남을 서가 무니 불 나무 서가 무니 불 나무 시아 보사 서가 무니 이불 성불 하십시오. 성불 하세요. 스님 추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영애 부살님 직접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추건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로 인해서 이렇게 부처님 법에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부처님 감사하고 부처님 법에 감사하고 스님께 감사하고 제가 조금 흐트러지려고 할 때 수행 과정에서 힘들 때 제가 삼보를 욕보이면 안 된다는 저희 고담스님의 그 한 말씀에 그래 내가 흐트러지고 내가 얻길로 잘못 수행을 포기하면 삼보를 욕보이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수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불교 방송에서 스님께서 이렇게 또 추건해 주시는 좋은 이런 시간까지 제가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처님 삼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신앙대함을 들으시면서 참 보살로서 무범불자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충희 체란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불법을 만난 기쁨을 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어떻게 전법을 해야 하는지 어려우시다면요. 저희 btn 붓다회에 전하시면 됩니다. 185-0108번 한 달에 만원이면요. 여러분도 법보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름도 좋습니다. 불자로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전하주세요. 제 곁에는 무릎이 아파서 전에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불점함에 보시하는 마음으로 부탁에 후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보시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도 그 마음으로 제 지인들에게 부탁에 후원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들 너무 평온하고 좋다고 그래요. 작지만 큰 기쁨을 느낀다고. 스님, 이 왜 보시를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면 의장이 부담되잖아요. 답답하고 부담 같잖아요. 그런데 해우소라는 게 있어요. 절에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러잖아요. 해우소에 가면 다 해결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건 자기 욕심과 그 탐지지 삼도심을 내려놓고 너와 나는 둘이 아니야 하나야 하고서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풀 때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이 우주 진리는 모두가 연관되어져서 너 따로 나 따로 하나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고 서로 그렇게 상의 상관적으로 베푸는 거야라고 하니까 너무나 환심 내고 내 자비 실천에 내 상태 감동 받쳐 스스로. 그러니까 늘 기쁜 거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렇죠. 거기다 한 가지 더요. 방송을 보시고 부담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추측을 통해서 추월가늠도 판화와 많은 마을 숙박권을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애 보살님 너무 귀한 인연 감사합니다. 부처님 갓비 속에서 널 여야 하시길 빌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